우리 세금 들여서 지은 전업마을 기촌을 하랬더니 기촌은 안하고 불법 펜션을 차려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에다가 수영장도 만들고 국가 땅이 완전히 자기들 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남 거제시 지세포항입니다. 저 바다 앞쪽에 거제 지심도가 보이는데 동백으로 유명하죠. 옛날에는 한 집이 살았는데 지금은 식당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아래는 기촌인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세금 들여서 지어놓은 전업마을이 있습니다. 바닷가 절벽 위에다가 지어놓으니까 바다 전망이 아주 잘 보이는데 여기에 전업마을인데 펜션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겨울이다 보니까 펜션을 찾아온 손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업마을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시골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우리 세금을 지원해서 지어놓은 전업마을입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 한번 보시면 이게 기촌인을 위한 전업마을로 안보이죠? 네 제가 봐도 펜션처럼 보입니다. 펜션 바로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여기서 지심도가 바로 보입니다. 펜션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업마을을 만들었는데 부지만 해도 7천평입니다. 총 세대수가 33가구 바닷가 아주 멋진 전업마을을 지었는데 전부 펜션으로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전업마을 조성할 때 땅도 사야되고 기반시설 공사도 해야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64억이 들어갔고 무려 15억에 우리 세금이 투입된 전업마을입니다. 전업마을 맨 앞에 있는 수영장인데 이 땅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우리 국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해가지고 이렇게 수영장하고 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 나라 땅도 내 땅이다.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있습니다. 수영장 이거 만든다고 국유지에 있는 저 큰 소나무도 엄청나게 베어냈습니다. 저 뒤에도 보십시오. 지금 소나무가 다 베어지고 없습니다. 이거는 뭐 조폭보다도 더하죠. 조폭도 국유지 이렇게 손 안 댈 겁니다. 전업마을에 집을 지어서 펜션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VIP 펜션, 독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펜션은 전업마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2017년 단속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배짱 영업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 있는 집들은 전원주택처럼 기촌인들이 살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기촌인이 살기 위한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조그만 카페처럼 꾸며놨습니다. 소매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실제로는 카페 영업을 한 거죠.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소매점이 아니죠. 작은 카페처럼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카페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돼서 내부에 있는 집기들은 대부분 치운 것 같습니다. 전업마을에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데 저 앞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건물도 있습니다. 저렇게 큰 건물을 짓도록 허가 내준 공무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 뒤쪽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펜션 건물도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답니다. 저 큰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해준 공무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중공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방을 쪼개게 해가지고 불법 펜션으로 영업을 했답니다. 거제도는 대형 조선소가 두 군데나 있어가지고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이 전업마을에 있는 주택을 외국인들한테 1년 2년씩 이렇게 장기로 임대를 불법으로 해줬답니다. 그런 집이 세체나 된답니다. 귀촌을 해서 이주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펜션 지어서 펜션 사업 투자를 한 겁니다. 세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우리 세금 15억이 눈녹듯이 녹아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구규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수영장 다시 원상복구하고 불법 펜션으로 개조한 시설 원상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배짱이 아주 좋습니다. 7년째 이렇게 버티고 있고 펜션을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같은 세금 15억을 펜션 사장들 손에다가 지어준 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줄줄 세는 세금 이것만 막아도 우리가 세금을 훨씬 더 작게 내도 될 겁니다. 여기는 펜션을 지으려고 한건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사가 오랫동안 중지되가지고 이렇게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1층은 아마 주차공간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2층도 올려가지고 거기에는 집을 지으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1층만 짓다가 이렇게 공사가 스톱이 되어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여기에 누군가가 땅을 사가지고 펜션을 열심히 짓고 있는 도중에 이 마을에서는 펜션 영업 자체가 불법이다 이걸 알게 되면서 야 그러면 여기 펜션도 이제 영업 못하니까 공사해봐야 아무 썰모 없겠구나 돈 더 들어가기 전에 공사 빨리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집이 두 채나 됩니다. 바다 전망이 멋진 이 전원마을에 이렇게 쓸모없는 콘크리트 폐건물이 두 채나 생겼습니다. 펜션업자들 국가세금 지원받아가지고 아주 값싸게 펜션을 지었고 결국에 펜션 사업자들만 세금 챙겨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구규지에다가는 무단으로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또 전원마을 건물에다가는 불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제발 월급값 좀 하십시오. 펜션 사장들은 배째라 법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가만히 버티고 있습니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이거 관리해야 될 공무원들 단속 한번 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땅을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도 여러 군데 보입니다. 여기 해안 데크길로 내려가는 철계단도 불법으로 설치를 했답니다. 이 계단만 설치한 게 아니고 저기 데크길하고 연결도 시켜놨습니다. 물론 시청의 허가 같은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임의로 설치해 놓은 다리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각종 지원금 세금 지원금 이거 빼먹는 도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각종 지원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원금 빼먹기가 제일 쉽죠. 이 지원금들은 우리 서민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건설 마피아들, 토건족들이 이 지원금 쪽쪽 빨아먹고 있죠. 이 지원금 protagonưởng 센터는 성민이었습니다.